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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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총 대남들은 한국타클레인전사 노동자 소속 조합을 드리고 저는 위원장 박규원입니다 저희들은 이용호 의원을 취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의 지지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네. 기장인분 먼저 주시겠어요? 질문 잠깐 좀 기다려주시면. 기장인분 먼저 주시겠어요? 네. 기장인분 먼저 주시겠어요? 네. 기장인분 먼저 주시겠어요? 기장인분 먼저 주시겠어요? 기장인분 먼저 주시겠어요? 기장인분 먼저 주시겠어요? 기장처사들을 요청하ätz고요. 기장인분 먼저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니까. 저는 한국노총 11노련 한국타워프렌 조종사 노동자 조합원들이고 저는 위원장 박규원입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선유가 영원을 지지하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저 영원 후보자의 지지원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소형타워프렌의 운영실태와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국회 포럼을 열어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고 40만 노동자들 대표해서 한국노총 현안들은 한국타워프렌 조종사 노동자원 영원 후보를 전폭 지지합니다. 영원 후보는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국회교통위원회 활동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능력을 점점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산 저가타워크렌으로 발생된 사고의 시생자분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영호 후보의 따뜻한 감성과 냉찬한 판단력, 추진력을 보았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영원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지상 전기열차 도입을 가능케 하리라 믿습니다. 영호 후보자는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4년의 성과를 더 나은 4년으로 만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노총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렌조동사노동자원 다시 한 번 영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남은 임실순창시 국민의 지지와 성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노총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렌조동사노동자원 영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다같이 한 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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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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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계를 저를 지지해 오신 분이 사업되어 있는 강원들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통위원으로서 2년 전인가요? 파워크렌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신비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진 분야였는데 우리가 충분히 안전 문제를 신경 쓰면 정부가 자꾸 나서면 좀 개선될 수 있는 문제를 그동안 너무 더이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확대 노력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저희 인정활동은 당연히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국내도 불가하고 이렇게 또 지지선을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과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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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영호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전주 MBC인가요? 거기서 이강래 후보하고 임실순창 남원 총선을 놓고 토론을 하셨는데요. 그 중간에 이강래 후보가 남원시장과 순창군수의 정계복귀 권유가 있었다. 이런 대목이 상당히 정치부 기자로서는 체크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호 후보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으셨는지 이 공직자가 공정선거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닌지 의혹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래 후보께서 내려온 이유는 우리 남원시장 순창군수가 내려오라고 했다는 말씀을 토론회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 장은 공직선거법상 엄정 중립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선거에 출발하고 권유하는 것은 자칫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여지가 혹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강래 후보가 얘기한 것을 토대로 공개 질의를 남원시장과 순창군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답변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두 분은 아직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분이 8년 전에 우리 남원에서 낙선하고 이제 우리는 농촌 국회원에는 잘 안 맞는다. 수도권 대도시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지역구를 바꿔서 서울 서대문으로 가셨습니다. 서대문에서 다시 낙선하고 8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적어도 돌아오실 때 그런 누군가가 요청했다고 하는 그게 믿기가 어려운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우리 12년 동안 핫김없이 밀어주신 우리 남원 순창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죄송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건내 후보 측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그때 사적으로 나눈 대화였는데 이게 유출됐다고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시는데 사적으로요? 네, 나눈 대화인데 그 내용이 유출됐다. 어떤 것이 사적으로요? 오라고, 내려오라고 했죠. 이것은 수천 명이 보는 공개적인 방송 토론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려오라고 했다고 사회자가 이익을 물어보니까 사회자가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됐냐, 누가 요청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강려 후보가 남원시장과 순창 구수가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은 됩니다. 이게 사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공개적인 방송 장소에서 과연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조금은 의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2009년 남원시장하고 순창구수 대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기획위원장, 이강려 위원장은 아니었던가요? 네,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로 권력을 세습해서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경제 후보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남원시장하고 순창구수는 이번에 3선에서 끝나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단체장을 못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ね. 그렇다면, 라고 ram시지로 가겠습니다. 예, 맞죠? 네, 뭐 라고 하는지, 이곳에 킬진 않나 싶지 않아요. 네, 나의 연구가할 수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remain.